안녕하세요 엠제이뮤즈 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분갈이를 두가지를 할건데요 털본베르크 금이랑 턱시판철아를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라도 끝까지 한번 봐주시구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림마탈을 아래에 빨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숭림마탈을 숭림마탈을 glug 조기 여름이라서 혼합토 실이랑 소림마사 3을 섞어서 약간 고칠게 했습니다. 소금을 섞은 후에 넣어주고 달걀 넣어주고 이제는 고춧가루片을 넣 역할을 합니다. 결론이 나중에 ge점에서 oy수로 넣어주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턱시판 차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펄본베르크 금과 턱시판 철하 두 가지를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J뮤즈였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에서 만나요. 확인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